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로마서 12장 3절을 받지